최근 이후 정상회의를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이 우리와 싸울 병력 양만 명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것은 정말 시급한 사안이다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와 함께 젤렌스키 대통령은 탈출군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거나, 아니면 일종의 동맹을 맺는 거다. 우리는 나토를 선택하고 있다며, 나토에 가입시켜 주거나 핵무기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 발언 이전에도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통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한국 일반 시민들은 물론 정치인들까지도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줄지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까지도 개입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도 한국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우크라이나 스스로의 자업자득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어째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죠.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지난 1일 우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워낙 열심히 무기 지원을 호소하고 다녀서 한국 관리들이 만남을 피하려 한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었다는 기자의 말에 우리는 한국의 러시아군을 죽이는 공격용 무기를 달라는 게 아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을 살릴 방어용 무기를 요청하는 거다. 많은 양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미사일 방어망을 단 한 개라도 지원해준다면 우크라이나의 작은 도시 하나를 러시아의 공격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으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쏘는 탄도미사일 다수가 북한산임을 강조했는데요. 빌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러시아는 북한의 핵기술과 전투기를 공급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메시지가 한국에 퍼지면서 정치권이 조치하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고 포노마렌코 대사는 말했습니다. 협박성이라고는 해도 푸틴 대통령의 주장을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냐는 기자의 말에 그는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이 우리에게 무기를 지원하든 안하든 푸틴은 북한의 무기와 군사기술 공급을 계속할 거다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이 자신들을 지원해줘야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한국이 작년에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맞다. 한국은 미국에 포탄을 공급하고 미국은 그걸로 자신들의 무기고를 채운 뒤 비축분을 우리에게 공급했다. 한국의 그런 지원은 우리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면서도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이기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적절한 장비가 필요한데 그게 미사일 방어망이다. 한국이 이 장비를 우리에게 지원하면 러시아와 북한 등 침략자, 불량 국가들에 맞서는 평화의 호국 진영과 같은 편임을 보여주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한국이 역사에 올바른 쪽에 서기를 기대한다며 미사일 방어망을 지원해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러시아와 대놓고 척을 지기에는 정부의 부담이 큰듯하다는 기자의 말에도 포노마렌코 대사는 침략자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결정을 미루는 건 최선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은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의 방어망이 북한산 미사일을 막을 능력을 실질적으로 시험해볼 기회는 여기엔 없고 우크라이나에만 있기 때문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한국에도 도움이 될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크라이나에 대해 우리 방산업체들이 보인 반응은 포노마렌코 대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였는데요. 인터뷰 후 이틀 뒤인 3일 포노마렌코 대사는 자신의 sns에 어제 우크라이나에서 국제방위산업 포럼이 열렸다. 30개국에서 온 100개 이상의 군사 분야 국제기업이 참여했다. 우크라이나의 방위산업은 이제 글로벌 보안 및 방위기술 시장에서 강력한 플레이어가 되었다. 초대장을 보냈는데도 한국 기업이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며 한국 방산업체들이 자국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포럼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알림과 동시에 그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우리 기업들은 2일부터 충남 계룡대에서 열렸던 방산전시회 카덱스 2024에 참석하느라 우크라이나에서 열린 포럼에는 참석할 수 없었는데요. 이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 중에는 우크라이나 기업들도 있었으니 그런 사정을 모를 가능성이 적었을 우크라이나 대사가 이런 식으로 자기네 행사에 참석 안 했다고 문제 삼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주장했던 것처럼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우리 정치권이 보인 반응도 우크라이나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소 달랐는데요. 17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회 소속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1만 명 이상 파병돼 있다면 우리도 최소한 참관단이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베트남 전쟁 때 북한군이 북베트남군 일원으로서 한국군 포로를 심문하기도 했다며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군 포로가 생길 때 우리가 통역이라도 해야 하고 북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할 것 아니냐며 참전은 안 하더라도 참관은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원했던 미사일 방어망 지원이나 파병 등과는 전혀 달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할 인력만 보내겠다는 거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이 군대와 무기를 보낸다고 우리가 똑같은 행동으로 참관하고 무기를 보내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심각한 위협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군은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하는 등 참관단을 보내는 것조차도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의견들에 대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전체주의 국가들은 매우 은밀하게 파병도 하고 협조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 또는 육군 차원에서 인근 폴란드 등에서 전황을 분석하고 있다. 다른 방법은 더 고민해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군이나 정도 차이는 있을지라도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 신중한 건 북한군 파병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는 현재도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는데요. 민간이건 군이건 정객권 간에 한국인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에 대해 일각에서는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의 행태에 대한 반감 때문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인 세르기 코르슨스키는 지난달 초본인 SNS 계정도 아닌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관 공식 계정에 자신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A급 전범들을 모신 야스쿠니 신사를 한나라의 대사가 공개적으로 참배한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일본 극우들의 주장이나 사고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참배한 사진을 올렸다는 건 코르슨스키 대사가 일본 극우들에 동조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이뿐 아니라 코르슨스키 대사는 얼마 뒤에는 일본 방위성이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표시하며 자신들이 독도 영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도를 보닌 SNS에 올려 일본 측 입장을 지지하기까지 했습니다. 독도를 국제사회의 분쟁 지역으로 인식시켜서 국제사법재판소에까지 끌고 가려는 일본의 전략에 완전히 부합하는 행위였기에 우리 국민들은 그의 행동에 크게 반발했는데요. 코르슨스키 대사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지난달 26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이 지도는 일본만의 억지 주장이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항의해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그 뒤 코르슨스키 대사는 자신의 SNS에서 해당 글을 삭제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전혀 없었는데요. 주일 대사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한국에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 한국이 자신들을 당연히 도와야 할 것처럼 구는 우크라이나의 태도를 우리 국민들이 곱게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나라의 운명을 걸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서는 그 나라가 어디가 되었든 어떻게든 도움을 얻으려고 안간힘을 쓰려는 게 당연할 겁니다. 특히나 그 나라가 러시아에 대해 반감이 있다면 더더욱 그러려고 하겠죠. 그런 점에서 러시아와 이전부터 북방 열도를 두고 영토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일본은 우크라이나로서는 동맹으로 끌어들이기 좋은 나라로 보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가 일본한테서만 도움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로부터도 도움을 얻으려고 한다는 걸 생각하면 철저히 일본 극우들의 이해에만 부합하는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가능한 많은 나라들과 협력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특정 국가들의 비위를 상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건 가능한 피하려는 게 일반적이고 그게 예의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그 기본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들을 돕는 건 자유세계 국가라면 사정이 어떻든 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크라이나의 행태가 2년도 넘게 지속되고 있으니 우리로서는 저들을 도와줘야 하는 게 맞냐는 생각이 안 들 수 없죠. 게다가 우리로서는 솔직히 말해 러시아와 척을 치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얻을 이익도 마땅치 않습니다. 당장은 러시아가 세계적으로 제재를 받는 데다 북한하고도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게 확인된 만큼 예전같이 할 수는 없지만 전쟁 전만 해도 러시아는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교역 상대 중 하나였습니다. 러시아의 풍부한 지하자원은 자원이 모자란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데다 억대의 인구는 우리 기업들의 커다란 수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연해주는 우리와도 무척 가깝기 때문에 유사시 직간접적으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러시아를 자극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할지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사정을 모를 니가 없을 것임에도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을 돕는 것이 우리가 자유세계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은 하나도 고려해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사정은 생각해달라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줘야 할 이유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우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년 반쯤 전인가 한국 초등학생 예니 7명이 대사관을 찾아왔다. 우크라이나 친구들을 돕고 싶어요라며 동전이 가득한 돼지 저금통을 내밀었다. 용돈 아껴 저축한 돈인데 저희가 가진 전부라고 했다.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우리가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것에 대해 몰아하기 전에 모아뒀던 용돈까지 써가며 자신들을 도우려고 했던 아름다운 마음을 짓밟은 게 누구인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